자, 안녕하십니까 날이 이제 조금 더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험일자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단독주택 중에서 다중주택이 있죠 유학집에서는 14페이지 정도에 명시되어 있죠 다중주택의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에서 660평방미터 이하로 그게 조정이 됐다는 거 이게 결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의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구조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건물 지을 때 1층을 필로테이 구조로 해가지고요 여기를 만약에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층수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2층에 대한 거를 상업적인 시설로 쓰게 되면 이것도 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개 층이니까요 규모로 보면은 한 5층 정도의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바뀐 개념인데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알아두실 거는 지금까지 주택 쪽에서 인용이 된 거는 그거는 전부 다중주택을 답으로 유도를 했어요 어쨌든 면적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요약직과 기본소상에서 수정한 페이지에 대해서는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대론 해가지고 농경지 지대론에서 차액지대, 그 다음에 위치지대, 절대지대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현대적 지대설이죠 현대적인 지대론이라고 해서요 설마 페이지를 또 못 찾으신 건 아니겠죠 57페이지죠 자 현대적 지대론에 대한 걸 보면요 알론서의 입찰지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샬의 준지대 그리고 이제 경제지대하고요 전용 수입에 대한 거 이 정도가 지대론에 대한 것에선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약적인 단계로 오면은 이게 단원이 나오면 제목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인용을 하면은 뭐를 인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론서의 입찰지대이론이죠 알론서의 입찰지대이론은요 요거는 튀넨의 입지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요 때 요 튀넨의 입지론은 뭐 얘기하는지는 기억하시나요 예 이게 고립국 이론을 얘기하죠 고립국 이론 하에서 보면요 모든 토지의 비욕도는 동일해요 그죠? 그러면 지대는 어디에서 예 그 고립국 안에는 단 하나의 중앙에 소비도시가 하나 있죠 그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수송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지대는 낮아질 것이다 근데 도심의 소비도시에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고 그러면 지대는 비싸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론서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용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단일 도심이라고 얘기하냐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있잖아요 예 걔가 이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도시 즉 중심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은 하나 즉 단핵 도시 모형을 가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재화의 평균 생산비용은 동일하다는 얘기는 고립국 아이에서의 모든 토지에 예를 들어서 생산비 즉 또 비욕도는 다 동일하다라는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니까 이 원리를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운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고요 도심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많은 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대라는 것은 결국은 일종의 초과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목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이 도심 지역의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윤이 큰 지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토지 이용이 배분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입찰 지대라는 것은요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 지불 용액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험에는 이걸 최소라고 해서 틀리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자 이거는 우리가 수년가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그렇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지대 그걸 우리가 입찰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론서에 대한 입찰 지대 이론은요 이런 식으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 형태가 틀려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부터 해서 상업종 그 다음에 주거 또는 농업이나 공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토지용이 전개가 된다는 거고요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인데 모든 지점의 선과 다 접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퍼락선이라고 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는 시험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라는 것은요 한계 수송비 있죠 이거를 거기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면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단위 거리당 한계 수송비가 커지면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도심 지역은 교통 혼잡이 심하기 때문에 단위 거리당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도심 지역은 뭐가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 사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수록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예전에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분모하고 분자를 바꿔서 한 번 출제를 했던 설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인용이 되진 않겠으나 입찰 지대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알론서의 입찰 지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알프레드 마샬에 대한 우리가 준 지대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준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마샬의 준 지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이거는 마샬은 지대에 대한 성격을 갖다가요 자연물에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순수 지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준 지대라는 것을 명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수 지대 같은 것은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순수 지대 준 지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기계류 등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준 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있죠 세금을 투입해서 도로라든가 기차역이나 이런 걸 새로 만들어줘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한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준 지대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기계류 등도 마찬가지로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냐면 그렇지는 못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택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 같으면 택시 잡기 참 힘듭니다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차도 많이 없고 눈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차들이 일찍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본인 아니게 뭔가 명칭이 붙죠 따 뭐 이런 게 붙어가죠 뒤에 끄어 가서 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사이에 따 따 따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날이 개어지게 되면 다시 택시들이 원래대로 쭉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요금을 갖다가 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도구 등에 의해서도 이윤의 성격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엄밀히만 하면 단기에만 발생하는 것이지 장기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에만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기에만 장기에는 소멸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두 번 인용을 했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마셜의 준지대에서 양가로 4번에 준지대는 토지 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며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 지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 지대하고요 전용 수입에 대해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전용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의 기회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산자가 생산학에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 지대라는 것은 일종의 초과 이윤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총 수입에서 뭐를 뺀 것이다 전용 수입을 빼고 남는 게 경제 지대인데 이 경제 지대의 크기는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소할수록 커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나라에 보면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사한 직종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는 높은 보수를 받게 되겠죠 높은 보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많지 않다는 거죠 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전용 수입하고 경제 지대의 제목을 바꿔서 한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만약에 지금 직장에 다니시든 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내가 직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급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어렵거나 여러분의 기대치에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전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직장을 그대로 다니기 위해서 현재의 업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바로 뭐다? 전용 수입이에요 그런데 속칭 외에 맛집 같은 경우가 있죠 그런 데는 매출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음식점에서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맛집의 명칭을 부여할 만한 그 맛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제지대의 크기는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얘기는요 이게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더 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상태에서는 이 면적이 전체의 면적이 생산자의 총수입인데 이 안에는 생산자의 경제지대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수입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생산자의 총수입은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합으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건화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 조건화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기울기가 급해졌잖아요 기울기가 급해지게 되면 전용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지고 경제지대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수입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전부 경제지대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초가인 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경제지대만 존재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대론에서 끝으로 우리가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제목에서 조금 정리하시면 돼요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에서 보시게 되면 제목이 생산요소의 대체성이잖아요 이때 생산요소 중에는 뭐만 얘기하냐면 토지하고 자본만 얘기하는 거고요 토지하고 자본은 완전한 대체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사용해서 생산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율의 크기는 동일하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생산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도심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토지를 사용하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값이 싼 자본의 투입 비율을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 있죠 이 사람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입지하게 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충화된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10으로 본다고 하면 토지가 2라고 하면 건물이 8 이렇게 들어간다 자본이 8 이렇게 결합이 돼서 우리가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것은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고충화시켜서 쓸 수 있는 건 금융업이라든가 보험업 같은 업종에서는 가능하고요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 농사 짓는데 건물을 올려가지고 1층에다가 배추불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대론이라는 것이 나오면 제목이 쭉 떠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 되는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본 이론을 점핑해가지고 야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게 분량이 작은 것 같으니까 이것만이라도 먼저 해볼까? 근데 듣다 보면 뭔가 맥락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기본 이론을 안 들어봤으니까 아직까지는 기본 이론을 듣고 요약 이론을 들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괜히 급하게 지름길로 간다고 해서 가다 보면 그렇죠? 오히려 놓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여기 내용을 들으면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반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있죠 그러면 도시공간구조이론이 나오면 제목이 나오는 순간에 쭉 떠올라야 돼요 뭐가?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영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줘야지만 내용에 대한 정리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동심원 이론 하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도 튀넨의 입지론이 있죠 고립구 이론이라고 해도 되죠 고립구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박스로 다음은 무슨 이론에 대한 설명이냐 그래서 밑에 보기에서 찾으라는 거 있는데 튀넨의 고립구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얘기하죠 조금 아까 했던 알론소의 입찰지대하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인데 그 박스 안에는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동심원 이론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를 힌트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튀넨의 고립구 이론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도시가 성장하면 공간구조가 분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침입과 경쟁이 있죠 이 과정을 거쳐서 도시의 공간구조가 분화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에서 도심에서 어디로 나갈수록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거 환경이라는 것이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각종 도시 문제 있죠 이게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시 문제라는 건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동심원 이론상에서는요 제일 있는 게 도시의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요 중심 업무 지구 다음에 들어오는 게 점위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고소득층,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됐을 때 점위지대의 위치가 고소득층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가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직장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공장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치에 대한 거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 입지가 고소득층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호이태 선영이론은요 여기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의 분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호이태 선영이론에서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은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고급 주택지구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급 주택지구에 우리가 입지를 하려고 하면 주택가격의 지불능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주택가격의 지불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속특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도시의 중심이 있다고 하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교통 노선을 따라서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될 때 이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고급 주거 지역이 여기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급 주거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아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은 저소득층의 주거가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지만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주택가격 지불능력이 높은 누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가 분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급 주택지역 주변으로 중산층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거를 정할 것이고 저소득층들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공장지구 주변에 주거가 정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이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방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대신에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반대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버제스하고 호이트의 이론은 이게 단핵도시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헤리스하고 월만에 이건 다 핵심이잖아요 여기는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이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는 복수의 핵이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게 되면 60페이지에 다핵의 발생 유인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명시가 돼 있죠 특정한 입지하고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정한 입지하고 또는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산업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은요 대부분 항구 인근에 모여서 입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원유라는 것이 탱크선으로 해서 이렇게 벌크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무게하고 부피가 되게 무겁다고요 양도 많고 그런데 내륙에 수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산항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모여서 입지해야지만 내륙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입지하고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산업 때문에 그렇고요 유사 업종이라는 것이 모여서 입지하게 되는 집중 지향성이라고 집중 경향성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가 모여들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은 제가 설명했다는 대학과 같은 경우 얘기한 경우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주거 그 다음에 상업 이렇게 해서 기능들이 모여서 들어서다 보니까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되더라 이렇게 해도 유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질활동관에는 이거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립성이라는 것은 나란히 들어서 있는 거고요 비양립성이라는 건 떨어져서 위치하는 거예요 즉 고급 주택가구 공장지구는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해봐야 서로의 기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끝으로 지대집을 능력에 따라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산업들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핵이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는 이 네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도시공간구조이론도 이런 포인트 되는 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1페이지에 보면 단원 지문정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의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잘 물어보니까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마샬이 얘기한 게 무슨 지대다? 주운 지대인데 파레토 지대라고 해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튀넨이 얘기한 거는 무슨 지대? 위치 지대인데 절대 지대 이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에서는 한계지가 됐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지대는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심원설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가까워질수록이 아니라 멀어질수록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선형이론에 따르면 주택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핵심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이나 소매나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핵이롭게 또 분리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도심에 있어서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현대적 지대론하고요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입지론에서 공업입지론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2 3 3 5 3 감사합니다.